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전 9시 2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는 멸망한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다만 이름만 바꿨을 뿐이다 사회주의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공산주의는 여태까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마르크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 공부에도 계속 열을 올렸다 특히 베를린 대학교는 해결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했던 곳이라 해결주의가 성행했다 비록 마르크스가 다니던 시절은 해결이 사망한 후였으나 해결의 제자들이 아직 베를린 대에 남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해결의 제자들은 해결 우파와 해결 좌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마르크스는 해결 좌파들과 주로 어울리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해결 좌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다녔던 베를린 대학교는 해결, 철학자 해결 아시죠 해결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했던 곳이라 이 베를린 대학교는 해결주의 사상이 성행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태동한 마르크스는 의무로 양으로 해결의 영향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결국은 되겠습니다 1838년 20살이 된 해 학비를 책임지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마르크스는 법학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제 그는 철학에 완전히 몰두했으며 1839년부터 철학사 연구를 시작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했다 비록 급진 해결 철학을 공부했지만 정작 연구 대상은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 철학자 데모크리스토스의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였다 그렇게 1841년 데모크리스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베를린 대에서는 박사 논문을 내봤자 학위를 안 줄 것이라 생각하여 당시 학위 논문 심사가 빠르고 프로이센 정부의 입김이 덜 닿는 예나 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등살을 할 수 없이 법학을 전공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자 바로 흠이 없는 법학에서 손을 떼고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명운동이 있는데 프로이센 모든 혁명은 낡은 사유를 해체시킨다 그런 한에서 혁명은 사유적이다 모든 혁명은 낡은 권력을 전복시킨다 그런 한에서 혁명은 정치적이다 이것은 칼 마르크스가 메모한 그 메모에 이런 메모가 있다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대단히 정력적이고 의지가 구세며 흔들림 없는 사람이다 그는 확신을 품고 있는 인물형에 속했다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굶었으며 손에는 털이 무성하게나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구불구불하게 단추가 달려있는 프로코트였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풍모가 있었다 그의 행동거지는 굼뚜기는 했지만 자신의 차 있었다 그는 사교상의 관례적인 예의범죄를 무시했다 그의 태도는 오만했으며 거의 남을 깔보는 듯했다 그의 거친 목소리는 사람들이 정신을 뒤흔들어서 그들의 존재 법치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고든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마르커스는 대단히 아주 정력적이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숱이 많았다 머리카락이 풍성했다 이런 얘기고 이 손에는 털이 굉장히 많았다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은 털이 많잖아요 이 팔도 굉장히 털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행동은 좀 굼뚜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시아 자유주의 문인 폴 안네코프의 마르커스의 평가 러시아의 문인 글 쓰는 사람이었는데 폴 안네코프라는 사람이 이제 마르커스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라인신문 폐간과 결혼을 거치고 1843년 10월 마르커스는 프랑스 파리로 거처를 옮겼다 마르커스는 파리로 망명하기 전부터 프랑스와 독일의 혁명가들 간의 교류를 꿈꿨고 그들의 협력을 모아 1844년 독불연보를 발행했다 여러분들 1844년은 조선에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 책에는 마르커스를 비롯한 여러 기고자들의 논문과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독불연보는 계속 발행될 수가 없었는데 당시 마르커스를 돕고 있던 아르놀드 루케와의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루케는 청년 해결파 출신으로 마르커스의 공산주의적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혁명성이 과격하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둘은 결별이라고 말았다 이제 마르커스는 1843년 프랑스 파리로 생활 근거지로 옮겼다 1843년이면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1년 전이죠 1년 전에 마르커스는 프랑스로 거처를 옮겼고 그때 마르커스와 친했던 아르놀트 루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르놀트 루케라는 사람이 마르커스의 공산주의적 사상을 동의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의견이 달랐다 이거죠 그리고 마르커스의 생각이 너무 과격했다 혁명성이다 너무 마르커스의 생각들이 과격하다는 이유로 마르커스와 갈등을 벌이고 결국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엔겔스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마르커스와 엔겔스까지 하려면 굉장히 대장정이 될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신 마르커스는 프리들이 엔겔스를 다시 만나 둘의 우정의 초석을 쌓았다 이 두 놈이 지구상의 못된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잉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 놈이 못된 사상을 잉태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커스와 엔겔스만 해도 이 사람 둘은 말이죠 마르커스와 엔겔스는 공산주의 사상만 세웠다 뿐이지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마르커스와 엔겔스는 순수한 이 사상만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지 현실에서 공산주의 정치라는 걸 실행을 안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르커스와 엔겔스는 순진한 학구파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진한 학구파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공산주의 정치를 직접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레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커스와 엔겔스는 순진한 공산주의 사상을 세운 순진한 학구파였고 악행을 누가 악역을 누가 했느냐 하면 레닌이 악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커스와 엔겔스가 반드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진한 학구파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순진한 학구파들이 세운 공산주의 이론을 실제적으로 악역을 행하면서 행한 자가 레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잠깐만요 혁명운동 프로이센 잠깐만요 이 페이지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그 이게 참 그 페이지 연관된 페이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이게 또 그래서 이제 그 혁명운동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페이지가 정말 망명? 망명? 아 여기를 망명을 내가 읽으려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독불연보는 비록 실패했지만 마르크스는 다시 혁명가들과 함께 전진이라는 이름의 잡지를 발행했다 마르크스는 잡지에서 술래지연지방 방직공들의 봉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브로이센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였다 이때도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파업이 횡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자신과 결별한 루게를 비롯한 브루즈와 사상과들과도 대립하였다 이런 활동은 프롤레타리아의 권력 획득에 대한 필요성을 마르크스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거기에다가 잡지를 준비하면서 브리드리 앵겔스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따라 둘은 정지적인 서신 교환과 만남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마르크스는 앵겔스와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활동은 프롤레타리아 권력 획득에 대한 필요성을 마르크스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거기에다가 잡지를 준비하면서 브리드리 앵겔스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에 따라 둘은 정기적인 서신 교환과 만남을 시작했다 둘의 교류는 계속 이어져 1844년 말 해결 청년파를 겨냥하여 비판하는 신성가족을 공동으로 저작하였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입장을 취하며 해결의 객관적 관념론을 철저하게 비판했다 한편 파리에 망명한 동안 마르크스는 많은 철학자 혁명과 사상가들을 만났다 당시 파리에는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이 이끄는 프루동주의, 샤를 프리에를 포함하여 이상주의자들의 사상을 따르는 공상적 사상주의 루이 오기스드 브랑키가 주장한 브랑키주의, 미하일 바쿠닌이 말하는 아나키즘 등의 다양한 혁명적 사상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상가들과 교류하면서 점차 자유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의의 동맹이라는 독일의 혁명적 클럽과도 관계를 맺었고 문학가들과도 접촉하면서 이들이 문학에 혁명성을 띄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프랑스로 망명을 했는데 그 당시 프랑스에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상들이 태동이 되고 있었고 서로 사상과 사상끼리 교류가 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연구활동도 계속하여 프랑스 혁명 당시 지롱드파와 자코 뱅파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를 비롯한 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공부도 했다 이때의 경제학 연구 성과는 1843년 경제철학 수고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활동도 오래가진 못했다 그의 잡지 천진이 곧 정부와 반동적 언론으로부터 광범위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으며 곧 프로이센 정부도 마르크스를 노렸다 1844년 7월 프로이센 대사는 천진 이 프로이센 국왕의 시해를 설파한다면서 프랑스 정부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금을 빌미로 탄압에 들어갔고 잡지가 이를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하자 마르크스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에게 추방을 선고했다 프로이센의 요구에 밀린 프랑스의 이같은 조치는 프랑스의 지정계에 큰 항의를 가져와 일부는 추방령이 해제되었지만 마르크스는 여전히 추방 대상으로 남아야 했다 결국 마르크스는 1845년 2월 벨기에 브루이세로 가족관계에 망명하였다 그런데 프랑스에 가서 활동하던 시절에 마르크스의 조국 프로이센 국왕의 시해를 마르크스가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이유로 프로이센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다가 압력을 계속 넣는 겁니다 이 마르크스를 쫓아내라 프랑스에서 자꾸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마르크스가 벨기에로 또 가족을 데리고 옮겨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마르크스의 이론들을 보면 기존의 질서를 이렇게 뒤엎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프로이센 정부에서 이렇게 마르크스를 프랑스한테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었던 것이죠 쫓아내라 프랑스에서도 쫓아내라 이렇게 벌써 이때서부터 마르크스의 사상이 위험한 사상이다 이런 것을 이때부터 벌써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짐작을 했던 겁니다 비록 프로이센 정부가 벨기에 정부에게 그를 추방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또 벨기에로 가족을 이끌고 또 벨기에로 옮겨갔는데 이 마르크스의 조국 프로이센에서 또 벨기에다 대고 또 압력을 또 넣는 겁니다 야 벨기에서도 쫓아내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옮겨갔는데 그 벨기에마저도 또 마르크스의 조국 프로이센이 벨기에다 대고 자꾸 압력을 넣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시국에 대해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마르크스는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고자 했다 비록 프랑스에서 추방당했음에도 파리 혁명들과 혁명가들과의 서신교류는 계속되었으며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혁명가와 진보족 인사들이 그를 계속 찾아와 주었다 거기에 더불어 앵겔스가 브리셀까지 따라와 자신과 합류하면서 마르크스는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이때 앵겔스가 벨기에 브리셀까지 마르크스를 쫓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자 의기투합이 된 겁니다 마르크스는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도 시행했으며 동시대 브루즈와 경제학자들이 이론 또한 공부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물론을 전수해 준 독일 철학자 루트비 포이어바흐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철학 저서를 집회를 했다 그것이 포이어바흐에 관한 퇴제이다 이 책은 비록 5페이지 정도에 불과한 소책자지만 마르크스의 주요 철학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공산주의 태동 공산주의 사상이 이때 태동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공산당 선언 집회를 하고 있는 마르크스와 앵겔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집회를 하게 됐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방식으로 해석하기만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포이어바흐에 관한 퇴제 제11번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장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산당 주의 이론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게 있고 브루조아 계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가지지 못한 계층 쉽게 말해서 자본과 대비되는 계층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자본가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돈주를 북한식 말로 따지자면 돈주를 자본가 계급이라고 하고 그에 반해서 가난한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을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한 계층 이런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이랬던 것이죠 프롤레타리아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 농민 계층 이런 걸 프롤레타리아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포이어 바위에 관한 퇴제 이후 마르크스는 동시대 독일 철학자들의 비편과 자신이 철학 이론을 담은 저서를 발행하고자 했다 그는 엔겔스와 함께 1845년부터 독일 이데올로기 집필을 시작하여 1년 만엔 1846년에 완료하였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훗날 과학적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 철학적 기초를 담았다 기존 독일 철학에 만연하던 해결 철학의 관념성과 비과학성을 비판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철학을 새로이 세웠다 마르크스가 다녔던 대학에서는 해결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해결 사상이 많이 접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르크스는 해결 철학의 철학을 비판했던 얘기죠 해결 철학의 관념성, 비과학성 이런 것을 마르크스는 비판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세웠다 체계를 세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상을 알려면 말이죠 공산주의 사상을 알려면 변증법적 유물론을 필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기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모르고서는 공산주의 이론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변증법적 유물론까지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게 한없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그랬잖아요 마르크스는 대장정을 가야 된다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될 거니까 언젠가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해서도 훑어봐야죠 또 과학적 이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역사의 유물론을 적용하여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순환적 상호작용이 역사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봤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는 역사의 동력이라는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순환되는 상호작용 그러니까 역동적인 작용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진행하는 그런 동력의 근원이 되었다 이런 이론을 마르크스는 설파했던 것이죠 이후 마르크스는 자신이 져서 독일 이데올리기에서 필요했던 경제학적 사정을 푸르동의 빈곤의 철학을 비판한 철학의 빈곤에서 보다 구체화시켰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주요 생산단계인 단순 협업 메뉴 백조 공장제 기계공업의 계율을 훌륭히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노동의 분업과 기계제 생산의 역할에 대해 말했는데 혁명적 측면들을 강조한다 즉 자본주의적 공장의 노동 조건은 분명 인간적인 것은 아니지만 산업발전에서 필연적인 단계이며 생산의 발전과 집중에 크게 촉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적 노동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노동계급 이것이 프로리에타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근로자, 농촌의 농민 그렇게 육체적인 일을 해서 얼마간의 수입을 얻고 그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계층을 프로리테리아 계층이라고 하고 자본가 계층이라는 건 악기도 얘기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돈이 돈을 벌고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자본가 계층을 이제 뭐라고 했네 지금 내가 입에서 뱅뱅 도는데 한 가지를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이 얼떨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는 것이요 혁명운동을 위한 실천적 활동도 게을리지 않았다 마르크서는 프로리테리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겼고 이를 위해서는 프로리테리아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여겼다 또한 그 정당은 전 세계의 프로리테리아를 집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주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레아의 마르크서는 망명지 브리셀에서 브리셀 공산주의 연락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조직은 사유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타 사유주의 조직과의 연락과 연대를 지행했다 또한 독일의 혁명적 클럽 의인 동맹이 점차 과학적 사유주의에 관심을 보이며 마르크서의 도움을 요청하자 마르크서는 엥겔스와 함께 정식으로 의인 동맹에 가입하였다 이후 의인 동맹은 1847년 공산주의자 동맹을 명칭으로 바꿨고 같은 해 독일의 망명 노동자들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도움으로 독일 노동자협회를 결성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서가 주장한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프로레테리아 계층 그러니까 돈을 가지지 못했지만 육체적인 일을 해서 거기서 수입을 얻고 살아가는 계층이다 그거죠 그런 계층이 다나보라고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권이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했다는 얘기인데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랬잖아요 마르크서와 엥겔스는 순수하게 이론만을 세운 순진한 학구파 들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드시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내 말이 약간 틀렸는데 이 마르크서와 엥겔스가 벌써 그때 브리셀 뭐 이런 데서 공산주의 프로레테리아 계층이 단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정치적 정당을 결성하는 그런 현실적인 일에도 가담했다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그런 악역을 행한 자가 렌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크서는 공산주의 이념을 알리기 위해 했었다 공산주의자 동맹의 기관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1847년 말부터는 사유주의 신문 브리셀 독일어 신문을 장악하여 1848년 2월까지 비공식적 기관지로 신문을 발행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브루즈와 경제학자들이 주관하는 국제자유무역회의에 참가했지만 회의 주최자들이 독단적 진행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자 언론을 통해 크게 비난했다 이때 그가 작성한 기사들은 브루즈와 경제학의 기마성을 폭로하고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통한 사유질서 전체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레타리아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의 규합에서 힘써서 1847년 11월 브리셀 민주주의를 발적시켰다 공산주의자 동맹도 성장하여 노동자 정당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 각지 내놓으라는 사유주의자, 공산주의자, 노동운동가들이 참여했다 아까 내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잠깐 입에서 뱅뱅도로 딱 막혀서 얘기를 못했잖아요 브루즈와라는 겁니다 브루즈와라는 말을 내가 딱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층을 브루즈와라고 하고 노동자 계층을 프로레타리아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말로 얘기를 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화이트 칼라 아니지 화이트 칼라라고 하긴 못하고 하여튼 자본가 계급을 브루즈와라고 하고 노동자 계급을 프로레타리아라고 했던 말이죠 그러면 마르크스는 세상을 두 가지 계층으로 양분했던 겁니다 양분했는데 그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진 자본가 계급 브루즈와 그리고 또 하나는 몸으로 써서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 계급 프로레타리아다 그래서 세상을 두 가지 계층으로 이분법으로 양분하는 그런 시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브루즈와와 프로레타리아 계급 두 사이에 또 다른 계층이 생겨났어요 그게 무슨 계층이냐면 지식인 인테리 중산층 계층이 탄생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르크스 시대는 이렇게 인테리 중산 계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사이에 인테리 중간 계급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다 이 시대에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인테리 중간 계층 그런 게 생겼는데 그런 계층이 생겼는데 이때 마르크스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에 오류가 오류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대로 발달한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계층이 삼각형 계층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삼각형 계층이라는 게 뭐겠어요 맨 꼭대기에 뾰족한 소수의 계층은 자본가 계층이고 밑을 이루는 밑밭탕을 이루는 수많은 계층이 노동자 계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논리대로 말을 하자면 이 사회는 삼각형 계층이다 피라미드 계층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니까 삼각형 피라미드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대로 삼각형 피라미드 계급 구조가 아니고 항아리형 계급 형태가 형성이 된 겁니다 항아리형이라는 건 뭐냐면 꼭대기층도 적고 밑바닥 계층도 적은 가운데층이 불룩한 항아리 형태가 생겨난 거죠 그 가운데층이 불룩한 가운데층이 누구냐면 인테리 계급의 중산층이다 그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원리를 정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미 공산주의자 동맹의 대회에서 문답 형식의 글을 써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논한 적이 있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편이었다 앵겔슨은 문답 형식을 버리고 선언의 형식으로 공산주의 신조에 대해 논해보자고 제안했고 마르크스는 이에 동의했다 마침 1847년 11월의 대회에서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마르크스가 강령 작성을 위탁받자 마르크스와 앵겔슨은 함께 선언 집필을 시작했다 1847년 말부터 시작된 집필은 1848년 초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공산주의자들의 강령을 담은 공산당 선언이 출판되었다 이 공산당 선언은 프로레타리 혁명을 옹호했으며 그의 전의로서 공산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산당 선언을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1848년의 일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정말 공산당 선언을 시점으로 해서 이 지구상에는 정말 공산당이라는 괴물이 정식으로 등장하게 됐다 1848년 혁명 이제 안녕 이제 안녕 너 투쟁하는 세계여 이제 안녕 너희들 격투하는 군대여 이제 안녕 너 포연으로 그을린 전쟁이여 이제 안녕 너희들 칼과 창이여 이제 안녕 허나 영원히 이별은 아니지 정신이 파멸되지 않았으니 형제들 이제 곧 떨치고 일어나라 전열을 가다듬어 돌아가리 말로 칼로 도나우강에서 라인강에서 언제나 신성한 동반자는 왕자를 파괴하는 군대가 되리 파문당한 자 반란한 자 신라인신문 페가노에 실린시 공산당 선언에 지필된 1848년은 유럽에 있어서 혁명의 해였다 그해 2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프랑스 2월 혁명이 발생하여 루이 필리프가 폐위되고 공화정이 선포됐다 또한 3월에는 독일에서도 혁명의 바람이 몰아쳐 메테르니 히가 메테르니 히가 실각해 비인체제가 붕괴되었다 이외에도 유럽 전역에서 대대적인 혁명이 발생했다 마르크서는 이 일련의 혁명들에 열광하였고 특히 프로레타리아 대중의 역할을 중력에 바라봤다 그는 유럽의 여러 혁명 조직을 모아 민중의 비조직성을 극복하려고 했으며 조직 간의 통일 또한 도모하였다 또한 이 시기 혁명을 겪은 프랑스가 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벨기에가 브리세를 떠날 것을 명령하면서 마르크서는 파리로 되돌아왔다 파리에 돌아온 후에는 공산주의자 동맹의 새로운 중앙위원회 창설에 착수하여 독일의 혁명가들과 접촉했다 그러니까 브리세를에서도 또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서의 조국이 프로이센인데 조국에는 못 돌아가고 또다시 프랑스 파리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것마다 마르크서 사상이 과격하고 위험하다고 냉대해 하는 겁니다 마르크서는 독일에서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1848년 5월 조국으로 향했다 그는 큐린에서 주거허가를 받아 그곳에 거주하며 혁명운동에 동참했다 1848년 6월 마르크서는 라인신문이 뒤를 잇는 신라인신문을 발행하였다 민주주의 기관지라고 부재를 단 이 신문에서 마르크서는 편집장이 되어 1848년에 발생한 유럽 전역의 혁명들을 상세히 보도하고 분석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종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했으며 여기에 보면 마르크서는 독일에서의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1848년 5월 조국으로 향했다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이센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독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르크서가 독일에 돌아올 때는 이미 프로이센 왕국이 멸망했고 다른 독일이라는 국가가 그 땅에 프로이센 왕국이 멸망했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서 조국은 원래 프로이센이었는데 프로이센이 멸망하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탄생되니까 마르크서의 조국이 독일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1848년 6월 마르크서는 라인신문 뒤를 있는 신라인신문을 발행했다 민주주의 기관지라고 부재를 단 이 신문에서 마르크서는 편집장이 되어 1848년에 발생한 유럽 전역의 혁명들을 상세히 보도하고 분석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지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했으며 그 안에서도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적 입장을 반영하였다 특히 독일 혁명이 있어서 그것이 지난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정신조차도 아직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다며 혁명을 두려고 하는 수구세력과 타협주의적 자세를 보이는 반동 브루주아지를 비난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민중이 새로운 혁명적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량주의적 자세를 보이는 공산주의자 동맹 내 분파들을 공격하여 혁명의 투쟁성을 강조했다 여러분이 이 얘기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양분돼가지고 이념전쟁을 했었잖아요 온세계가 이 냉전시대가 그랬던 거죠 냉전시대라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갈등 그다음에 이런 거를 냉전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도 그것이 이념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죽기 살기로 전쟁을 벌인 그런 전쟁이 유교전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게 우리가 알기 쉬운데 그렇게 알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민주주의라는 용어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의 북한 국호가 뭐죠 북한의 정식 국호 명칭이 뭐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 말이죠 자기네들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을 위한 민주주의 그것이 자기네나라다 그죠 인민들을 위해서 김정은이를 위한 나라가 아니고 북한 주민이 인민들을 위한 나라다 그어요 자기네들도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쓸 때는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우리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는 그것이 다르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런 말씀을 내가 하는 거죠 하지만 1848년 혁명의 기분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꺼져갔다 그해 6월 8일에서는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봉기가 있었지만 브루즈와 공화정에 패배했고 10월에는 비대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변혁명 세력은 혁명 세력에 대한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도 공세가 시작되어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이 탄압을 받았다 이에 맞서 마르크스와 신라인신문은 대중집회, 반정부적 논조, 납세고부 등을 맞섰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영체포, 신문정관, 고발 등의 각가지 방법으로 언론 탄압을 일삼았다 그럼에도 신라인신문은 자신의 혁명적 논조를 포기하지 않으며 독일의 혁명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때의 마르크스 이때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기존에 브루즈와 왕정 세력과 투쟁을 벌였다 이거죠 브루즈와 정치와 투쟁을 벌였다 그것뿐이지 독자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건국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공산주의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이 레닌이죠 레닌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무너뜨리고 본격적인 공산주의의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공산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투쟁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는 이때는 공산주의라는 깃발을 내걸고 독보적인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왕정, 공화정 이런 것과 갈등을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투쟁을 했던 건 기존의 공화정, 왕정 이런 세력과 투쟁을 했던 거고 그렇게 기존의 왕정, 브루즈와 왕정, 공화정과 갈등을 벌이고 투쟁을 했었지만 이 사람들은 본격적인 공산주의 국가는 건설하지 못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공산주의 깃발을 내걸고 국가를 세운 것은 렌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렌인이 본격적인 공산주의 깃발을 내걸고 소비에트 연방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45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두 번째 시간은 이곳으로 맺고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help owe